6월 27일 연중 제12주간 화요일 입당송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본기도 주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니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너와 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창세기 13장 2절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로또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로스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한 족과 프리주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로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로시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루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로스는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한 땅에서 살고 로스는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로스는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로시 아브람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일까? 흠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일하네.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일까?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일하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일까?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안으며 죄 없는 일을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일까?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7장 6절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발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도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 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셨나요? 저는 복음에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는 구절에 마음이 많이 머무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 제 마음이 머무른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가고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봤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정공동체나 교회공동체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하고 있을까요? 또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먼저 저는 가정이나 교회공동체 안에서 제가 만나는 친근한 분들보다는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있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을 즐기며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헤어질 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을 애써달라며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작별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우연히 신자분들을 만날 때에도 기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한 애를 든다면 며칠 전 저는 일행과 함께 식당을 갔었는데요. 식사 전후 기도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분께서 먼저 카톨릭 신자임을 밝혀오시며 반갑게 안부를 물어보시고 즐거운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같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먼저 인사를 건네온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활 안에서 남이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와 상관없는 남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무래도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심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타정교, 타종파, 무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타종교, 타종파, 심지어 무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협력자, 동반자의 관계로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기보다 남이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을 하거나 마음의 격렬성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마테오 복음 5장 46절에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예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타 종교, 타 종파, 무교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이를 나누어 더 풍요롭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느님께는 세상 모두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하느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남이라고 대하기보다 형제, 자매로 여기며 먼저 손을 내밀어 받아들인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하느님의 마음을 함께 실천해 보며 세상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기를 미사 중에 간청해 봅니다. 아멘 고룩한 성체여 고룩한 성체여 우리에게 주신에 우리와 함께 계시오 새 생명 주시옵소서 고룩한 성체여 고룩한 성체여 고룩한 성체여 우리의 형제 만나서 주 안에 받아들여 거룩하신 예수 성제 영성체성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영성체후 기도 인자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저희를 세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사로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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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